두 번째 미션은 태양전지판 배열입니다 이 미션은 이 태양열판을 상대방 쪽으로 밀었을 때 점수를 18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전지판 패널은 지명과 수직하게 서 있습니다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태양전지판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팀과 상대편 모두 0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팀 진영이 상대방 진영으로 밀었을 경우 우리팀은 태양전지판 미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18점을 얻게 되고 상대팀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대 진영에 있는 패널이 상대방 진영으로 기울어졌을 경우 우리팀과 상대편 모두 22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팀은 상대방 진영 쪽으로 밀어져 있기 때문에 18점을 플러스돼서 총 40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패널이 우리 진영으로 왔을 때는 상대방만 18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진영에 있는 패널이 우리팀 진영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는 양팀 모두 22점을 가져가지만 상대방 패널이 우리팀 진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18점을 플러스된 40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팀은 22점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팀도 밀고 상대방도 밀었을 경우 서로 패널이 엇갈려 있는 상태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각각 18점씩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반대인 경우엔 우리팀 진영에 있는 패널이 우리팀으로 기울고 상대방 진영에 있는 패널이 상대방 진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두 팀 모두 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